오늘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받은 가장 좋은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필생의 고백, 저는 그것이 10편, 27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보통 어떤 고백을 할 때에도 그냥 간단하게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는 반면에 영혼 깊숙이에서 나오는 정말 깊이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10편, 27편이 그런 깊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있다 그러는데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흔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연단받은 기초가 든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을 놓으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흐름이고 4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7절부터 사실 다 묶어서 마지막 14절까지를 세 번째 묶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먼저 1절 보십시오 여완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완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 생각 없이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의 신앙이 발동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신앙이다, 신앙이 나온다 그럴 때가 언제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죠 내가 신앙이 나온다 언제입니까? 난관이 있을 때죠 내 신앙이 나온다 언제예요? 고통이 있을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난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상 이래야 돼요 내가 두려울 때 여완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여완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대개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체험해서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승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렵게 어렵게 취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취업이 됐습니다 역시 여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대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또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슨은 달라요 저는 다이카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완은 나의 빛이래요, 나의 구원이시래요 그래서 두렵지 않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접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전천의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것저것 지저분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해야 돼요 사실 구하는 기도는 간단히 해도 됩니다 사실 논리상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 주겠어요?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사실 논리상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이 한 데 있으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시간 보내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접근이 10편, 23편은 나오죠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그냥 외우니까 생각 없이 외우니까 이게 뭐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지 우리 인살선기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을 얻게 만들어주시니 여와는 나의 목자야 그거 아니에요? 여와는 나의 목자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접근을 누가 해요?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귀난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귀난법적인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이것저것 다 해주셨으니까 여와는 나의 목자야 그러면서 그걸 탁월한 성경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연역적이에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게 자녀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딱 해주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해줘 볼까요? 아버지라 그럴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요즘에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쭉 나열해서 그래서 너는 나의 참된 애인이야 나의 참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만 흔들려버려도 근본이 흔들려버린 거라고요 너는 나의 동반자야 넌 나의 동역자야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뭘 건들겠어요? 근본을 건드려니까 힘들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대요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어도 만족한대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진짜를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성기는 법을 모르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여호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접근이라고요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드시는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는 나의 빛이요 구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발동이 두려움과 고난에서 발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오늘 금요철에 나왔다고 하는 분들 다시 고난이 있어서 나오셨죠 맨날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고난이 있으시죠 얼굴 보니까 고난이 많아 보이네요 벌써 그래서 나왔죠 이렇게 기어 나왔죠 지금 나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번만 그러세요 신앙의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그 관계를 든든히 해놓으면 두려움 없어요 부족함 없어요 담대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이기는 존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두렵습니다 진짜 늘 두려워요 늘 늘 무서워요 늘 무섭고 늘 두렵고 요즘에 보기도 싫은데 가끔 하다 글을 올리잖아요 보기도 싫은데 내가 또 빠져나오면 단위 목사 빠져난다고 상처 해볼까 빠져도 못 나오고 가끔 하다 보는데 늘 그냥 죽는 소리 늘 힘들다 늘 아프다 늘 뭐 그러니까 늘 두렵고 늘 힘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순서가 바뀌어서 나를 갖다가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것을 쭉 나열을 해야 된다고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다 채워주는데 욕심은 점점 늘고 그래야 한마디 하거든 여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 한마디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인 아닙니다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간단합니다 신앙상은 간단한 거예요 여와는 나의 목자시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하나면 돼요 누가 건드려요 여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 걱정해요? 암현만 잘 알아요 뭘 걱정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능자로 보는 것과 아니면 그 말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전능가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서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전능자시죠? 그럼 당연하잖아요 논리상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유치한 비유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버지가 재벌이시니 난 돈 걱정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벌이 뭔지 몰라요? 옛날 절대 권력자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폭군으로 쏟는 왕 황제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황제니까 나는 세상의 힘이 두렵지 않아 그건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당연한 귀결이지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은 별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그 고백이라고 주기동물만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해도 사실 삶의 모든 기도가 다 끝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못 외워도 돼요 혹시 초신자들 그것만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시죠? 아멘 그래도 돼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데 나머지 못 외운다고 우리가 넘어지겠어요? 차차 외우면 되지 천천히 외우면 되지 천천히 알면 되지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에 있어서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뭐 이상자릇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외우십시오 오늘 철학기도가 그런 시간이에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순간에 발동되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 되게 많지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까? 가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손 잘 씻고 맨날 깔끔히 하고 이런다고 바이러스가 접근하는 것을 좀 차단하는 건 되죠 조금 적게 하라고 적으면 좋죠 그러나 몸이 극도로 약한 사람은요 마스크 한만 끼고 다니더라도 병균은 들어오거든요 그냥 병이 걸려요 그런 사람은 무균실에 들어가 있어야 돼 너무 아플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면 돼 건강하면 건강하면 10사람이 씹던 컵 다시 씹어도 괜찮아요 알아요? 물론 병 나죠 그런데 건강하면 이긴다고 건강하면 병균 들어오면 이기는 거죠 이겨내면 되는 거지 건강하면 이론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로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게 뭐예요?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차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오염되어 있는 곳이니까 오염이 정도가 심한 곳에 나가면 병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깨끗한 것도 병균이 있어요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냐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과 교제 오늘 하룻밤에 다 끝내버린다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한 임재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누가 기도가 나오고 누가 능력이 있느냐 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주의 음성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도 불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오는 거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또 생긴다고 기초적인 걸 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세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다 기쁜데 나는 이상하게 두려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눈에 보니까 영어산님도 몇 분 계시는데 영어랑 친해져야 영어가 들려요 몰라요? 무슨 소리지? 영어를 조금 알아야 영어를 하면 영어가 반갑고 들려요 그런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영어 소리 하면 공포예요 쉘라 쉘라 하거든 그러면 공포라고 영어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움츠러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알겠죠? 뭘 알아야 내 속에 기본적인 게 있어야 들려올 때 유익이 돼요 그게 힘이 되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부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생기려고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돼 종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도 잘하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도 잘하고 헌신이 있어야 더 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성교 한 번도 안 가고 하다 못해 고성성교도 안 가보고 난 다음에 성교의 은혜를 누리겠다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그걸 누리냐고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 더 큰 데 더 큰 데 나가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하고 순서가 다르더라 흔들리는 신앙은 항상 조건 따진다고요 두려워 먹게 만드시고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으니까 나의 빛이고 구원입니다 맨날 그런 접근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완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여완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순서가 뒤박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절, 3절 이거 당연한 얘기죠 2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칠족하여 넘어졌도다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건 시편의 평행법이라는 말로 쓰는데 패럴레리즘 여기서 악인들 또는 대적들, 원수들 이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걸 세 가지라고 분석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학기법에 의하면 뭘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는 거예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대적이에요 대적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보통 평행법은 두 번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데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자만한 자를 모아준다 똑같은 얘기예요 박자 맞춰주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평행법 그래서 평행법이 이상 앞부분 앞부분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으면 뒷부분이 모호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평행법이니까 오늘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요즘에만 이해할게요 그런데 이걸 무지 세 번이나 강조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강조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와서 뭐 하려고 했어요 내사를 먹으려고 그랬대요 찰뜨려 먹으려고 그랬대요 이리 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거 시절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넘어졌대요 하나 옆에서 무너진대요 기억나는 게 있죠? 골리아 골리아시 나와서 하나님 조롱하고 희롱하고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원수 될 만하죠 대적 될 만하죠 악인 될 만하죠 그런데 오직 여호하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을 위혔더니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지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이게 기도의 일순위죠 밤낮 일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묵상하라고 밤낮 대장만 묵상하고 원수만 묵상하고 악인만 묵상하고 골리아만 묵상하고 문제만 묵상하고 그건 2절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나와야 돼요 1절에서 나오면 안 돼요 1절은 뭐예요? 찬양같이 불러야 돼요 여호하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호하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이게 원래는 여호하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원곡인데 다 틀리게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를게요 힘이 좋으면 전교 말씀은 빛이잖아요 여호하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그런데 한 번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전 국민이 다 나의 힘이오로 불러서 이제는 다시 바꾸기도 뭐하게 돼버렸어요 아무도 체크를 안 했어 이걸 한 20년 동안 체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아시겠죠? 여호하는 나의 빛이오 정경꾼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빛이나 힘이나 똑같은 한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오류들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불러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여호하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다음부터 부를 때 여호하는 나의 빛이오로 부르는 게 낫겠죠? 우리부터라도 시장에 나가는 게 좋겠죠?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유광계시로 보면 1.1억도 옮기는 자는 뭐 구원 받겠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너무 까칠해졌나 내가 골리아 무채수예요 개체를 물리쳐요 개체를 그러다가 3절에 보면 조직적인 공격이에요 이 개체를 골리아 까칠게 한 놈 두 놈씩 오는 것도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어지만 때거지로 몰려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하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면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 군대 귀신 생각나죠? 때거지로 막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왜? 전쟁 이건 뭐 조직적인 거죠? 10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호사친신다 해도 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몇 명이 왔느냐 군대로 왔느냐 전쟁이 벌어졌느냐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쓴다고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 뭐 한 명이 왔냐 조직적으로 왔냐 뭐 이걸 따지지 않고 1절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10편, 27편 1절이 나오면 돼요 여호하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한 구절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거기서 발동되는 거라고 그럼 2절은 개별적으로 원수들이 와도 넘어질 것, 실족할 것이고 전쟁이 오고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놈들 다 무너져요 이게 고백이라고 외울 것도 없죠 논리의 논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구질구질하게 골리아 같은 놈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군대가 왔다 그러면서 괜히 과장하지 마세요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 그거 묘사하려고 시간 다 버리지 말아요 한마디예요 군대 왔는가 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나를 치려해도 나는 어떻다고요? 약을 지는 거예요 태어내 태어내 보십시오 두려워 떨지 말고 태어내 보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하냐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면 이게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절인데 4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는 God first 이번에는 worship first 예배가 우선이다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갑자기 예배의 장소로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4절 보십시오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이겠대요 One thing One thing I ask of the Lord 자기 감동력이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한 인생은 이것저것 구해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요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하나님께 구하는 one thing 하나가 있대요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 사람은 One thing I ask 해요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사 끝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이런 묵상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전쟁터가 막 시끄럽죠 전쟁터가 어떻습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막 소리 나고 우우 소리 나고 막 넘어뜨리고 전쟁에 소음이 있죠 와 하고 공격 앞으로 하고 탕탕 소리 나고 칼 소리하고 창 소리 나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뮤트상 들어가요 조용해 그리고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성전 사모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한 가지라고 이게 다윗입니다 아 이런 멋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주하고 흔들리고 다 깨졌을 때 갑자기 조용히 집에서 그 사람 내서 오는 한 가지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럼 승리합니다 그게 승리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오늘 제목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죠? 인생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들 다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목사니까 미리 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보이니까 첫 번째 불쌍하고 두 번째 화가 나 저 한심한 사람은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나 또 하나는 또 화가 나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지도 못난 주제 지지리도 못난 주제 욕심만 많아가지고 나 이런 속마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조금까지 느꼈던 거예요 그 이름이 딱 떠오르면서 아이고 지지도 못난 인생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바보지만 골라하는 거라 골라하는 거라 왜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에만 몰두하니까 인생에만 몰두하니까 잘 사는 인생에만 말도 안 해 인생도 진짜 거지같이 살면서 인생에만 몰두하니까 인생이 안 풀려 인생이 안 풀려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그러는지 알아요? 돈만 벌려고 그러니까 돈 버는 날 몰두하니까 한심이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기복신앙 믿고 막 이렇게 하죠 부자는 됐으면 또 그래도 내가 또 이해나 해줘 그래 방향은 틀렸지만 그래도 뭘 하긴 하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꼭 보면 돈 날릴 질만 골라 하면서 그죠? 한날 망했대 뭐 투자에 날렸다 그러고 뭐 언제 할 거야? 죽어라고 생각하고 맨날 울고 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뭘 마셔요 꼭 굳이 가서 심하게 한다는 소리는 뭐 성교나 갈 걸 그때 헌금이나 할 걸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답답해요 답답해 왜 그런지 알아요? 돈 버는 데만 몰두하니까 돈도 못 벌어요 돈도 못 벌어 전쟁에 승리하려고만 잠깐 몰두하면 전쟁에도 못 이겨요 참 이상하죠 인생이라는 게 너무 몰두하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 그래서 주일정수 하라니까요 주일정수가 뭔지 알아요? 주일까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주일까지 뭘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무슨 부자 되려고 무슨 부자 되려고 무슨 천재 되려고 주일까지 공부를 하려고 밤나 시험 보면 맨날 떨어지는 주제 뭐 이렇게 좋은 대학도 다니지 못하는 주제 밤나 뭐 주일까지 공부한다고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요 밤이니까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뭘 이렇게 잘난 인생들이에요 뭐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내려놓는 문제 여러분 내려놓는 문제 여러분 성교도 좀 가고 그래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딱 끊어놓고 가라고 병원에 가면 입원하잖아 입원할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정 성교가기 힘들면 그래요 일주일에 입원했다는 셈 치고 그럼 되잖아요 입원했다는 셈 치고 이해 돼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한 2주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는 생각 치고 뭐 그럴 수 있잖아 음주운전하고 음주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뭐라 할까? 뺑소니 뺑소니는 한 2주 정도 있었다고 치고 합의하는데 2주 걸렸다고 치고 2주 동안 인도에 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비용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인생 살다 그런 일 많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도 봉변들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요? 그럼 죽냐고 그렇게 중단을 못하고 몰두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이 몰두하게 만들잖아요 병원에서 몰두하게 만들고 몰두를 내려놓게 만들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헌신하고 몰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 힘든 걸 보면 다 내려놔요 주의성수 하십시오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주의성수 하십시오 11주 하십시오 왜 11주?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돈 돈 돈 11주도 못하는 사람들 돈 돈 돈 돈 하는 인색함들 그게 그 인생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계도 좀 가십시오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주의성수 한다 내려놓은 11주 한다 물질에 대한 내려놓은 성교 간다 시간에 대한 내려놓은 성교는 다 합친 거겠네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환경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묘하잖아요 이번에도 인도 성교 갔다 온 사람 네팔 성교 갔다 온 사람들 최근에 중국 성교 갔다 온 사람 다 특징들이 뭐예요? 다 내려놨다 그러는데 얼굴은 생기가 돌아 다 내려놨다 그러는데 오히려 일은 잘 풀리는 것 같아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의욕은 넘치고 죽어라 매달렸다 그러는데 고백은 맨날 힘들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럼 우리 여러분 한 가지 One thing I ask of the law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대개 뭐래요 제발 주님 이번 시험만 붙여주세요 우리는 한 가지가 뭐예요? 이번 시험 주님 제발 이번만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럼 시험이 한 번 가지 제발 이번만 시집가게 해주세요 한 번 제발 이번만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놓치면 안 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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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만 병 고쳐주세요 제발 제발 네 발이지 내 발이냐 제발 제발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One thing I ask of the law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예배가 되는 인생이 있고요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팜 나 시험 붙여달라 시집볼 해달라 장갑을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취업하게 해달라 팜 나 몸은 약해가지고 건강하게 해달라 맨날 그것만 한 가지가 원팅이 그거예요 원팅이 다르잖아요 다윗은 다윗이 뭐 원팅이라고 말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고난 투석이었는데 아예 주제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사실 1절에서 3절까지 구도하고 똑같죠 God first Worship first 똑같은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구하지 않고 제발 이번 대학만 붙여주신다면 대학 붙은 애들 지금 다 떠나갔어요 술 마시고 퍼 마시고 지금 뭐 불금에 왜 교회를 갔냐고 그러고 아마 저 옆에 있을 거예요 나쁜 놈들 진짜 그래요 어렵게 어렵게 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겠나 괜히 목사가 고생만 시켜요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됐더니 안 와 이제 사업이 너무 바빠서 못 오겠대 축복에 취해버려요 나 이제 그 짓 못하겠어요 이제 나 그 짓 못하겠어 왜냐하면 목사가 무당이에요 나 그거 못하겠어 나 뒤지닥거리지 안 할 거예요 이것만 구할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해 고난도 괜찮아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니까 예배자 되는 거야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구원이시니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뭘 땅꼴 고백해 나만 사실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랐더니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맘에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가지고 와서 기도자분이 모자 그랬더니 어디서 들은 풍어리여가지고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어요 남편 교회에 나오는 거래요 딱 한 가지 소원 남편 교회에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다시 물었어요 반쪽 차려 들으십시오 진짜 남편 교회만 나오면 돼요? 정말 나오면 돼요? 그때 만상에 오른 거예요 내가 딱 째려봤죠 남편이 실업자가 돼도 교회만 나오면 돼요? 남편이 평생 누워 있어도 그렇죠? 교회만 나오면 돼요? 안 된대 그건 안 된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이 교회만 나오게 해주면 돼요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어쩌면 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온 가족이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교회만 나오면 돼요? 집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구하죠? 자기가 예배자가 안 되니까 자기 수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같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이론 같이 되는 거야 제발 문제 있으면 문제 때문에 끌어오러다가 해결되면 떠나가버리고 차량에다 보면 맨날 멤버가 바뀌어 맨날 고난이 있는 사람만 오고 해결되면 안 오고 올라오면 복체라도 내고 가요? 복체라도 왜 공짜로 와? 아이잖아요 여기서는 타짜로 시작된 어떤 점치는 놈들 그것도 돈 내고 가던데 굳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무당이에요? 무당 종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인격적인 종교 아니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뜬애기들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5절 6절 보십시오 이것도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가지 소원을 가졌더니 우리는 보호해 주셔요? 안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높은 바위라는 건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4절을 읽어놓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에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5절 6절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되나? 슬쩍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이런 데서 즐거우면 안 돼요 성경자에 뺏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 5절 6절에 즐거우면 안 돼요 4절에 즐거워야죠 4절에 혹시 5절 6절에 즐거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요 지워야 지워 지우라고 어떻게 한심하게 줄거나 진짜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니까 힘들죠 내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한 가지 외우세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예배자 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힘 빼십시오 예배자 된다는 건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다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아요? 무슨 운동할 때 아마추어들이 맨날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웜업을 안 해요 웜업이 뭔지 알아요? 저 요즘에 야구들 보니까 투수가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번 던지더라고 뭐 하냐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굳어져 있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천천히 던진 걸 통해서 몸에 힘 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드디어 나가요 그래야 최고가 나와요 우리에게도 웜업이라는 게 그거예요 웜업이 뭐냐?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예배 없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다 그거 바보 천체예요 예배가 뭔데요? 힘 빼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웜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자 되십시오 예배자 예배 없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뭐냐 현실 속에서 이제 현실이에요 하나님만 먼저 바라라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되라 God first Worship first 그 다음에 일상생활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다 끝나버리냐 아니에요 이제 일상의 치열한 현실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실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질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류력이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셨나이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워지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왔더니 원수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두려움이 와야 안 와요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예배 다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실적인 거예요 다시 현실 속에 두려움이 오지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얼굴을 찾으라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오전에 8절에 내 얼굴을 찾으라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계속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바라봐 내 얼굴을 바라봐 이거 카피했던 옛날 대통령 후보 있었죠 허경영 내 얼굴을 찾아봐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바라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바라봐 넌 시험 합격해 하면서 있었잖아요 몰라요? 이번에 또 안 나오나? 내 눈을 바라봐 이거예요 여기서 카피한 거래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내 얼굴을 바라봐 웃으면 안 되는데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경영을 바라보면 망하지만 자기도 망했잖아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웃겼잖아요 한동안 우리를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짜 이미지 갖고도 한동안 히트 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는 나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 한번 보죠 구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숨기지 말아달라 버리지 말아달라 떠나지 말아달라 여기서 다윗이 느꼈던 최고의 두려움은 뭐였어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두려운 거지 삶에서 오는 도전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두려운지를 모르니까 인생을 두렵게 살지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오는 고난이 한두 가지예요? 가지수 따진다고 하면 백 가지도 넘지 난관 백 가지도 넘지 그러니까 인생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백 가지 첨 가지 불교신자예요? 인생이 고해라 그러게? 불교신자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냐고 고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가지 망가지 하니까 할 말 없으니까 고해 그러잖아요 고난의 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랑 나와서 기도하는데 인생은 고해와 같고 불교로 가시죠? 왜 인생이 고해와 같애? 고해와 같기는 주님만 바라보내지 거기서 주워두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런 기도 들어봐서 천상천하 유아 독주인 예수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뭐가 이상하다 저기 종교 혼합주인인가 갖다 붙일 때 저야 갖다 붙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은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단절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뭘 해야 돼요? 구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래요 연결시키는 거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 우리 싸움은 뭐예요? 열매 맺자 뭐하자 뜻이 아니라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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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래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도움 큐브리언은 도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젤 에젤 에벤에젤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뭐예요? 여자 어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에벤에젤 에젤 퀴브리 시편 121편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특성의 에젤이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산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신의 산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손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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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곧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의 별명이 뭐예요? 도움이에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일자리에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자한테 돕는 배필 에벤에셀이라고 그랬더니 여자들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내가 남자 시다발이냐 왜 돕는 배필이 뭐냐 기분 나빠하는데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여자는 남자의 하나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아무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도와주면 돼 도와주면 하나님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계속 도와주면 돼요 돕는 자 도우면 하나님 돼요 도우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같이 사는 게 뭐냐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에젤 도움이니까 헬프니까 도와줘야 돼요 계속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헬퍼 옆에서 돕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외웠죠?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해요? 정리하시느니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래요 빌리퍼서 1장 19절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시니 뭐예요? 돕는 거 돕는 거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대요 연결만 되면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승리하죠? 그렇죠? 바로 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죠 일상사업을 할 일이 뭐예요? 내 눈을 바라봐 그거와 똑같이 내 얼굴을 찾으라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안 되면 주님하고 찾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바라보려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전 10절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3호 1상 16장 해석할 때 2구절 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역사를 보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3호 1상 16장을 보면 나올 수 있죠 3호 1상 16장 사무엘이 2세에게 야 아들들 불러가지고 왕 찾아낼게 기름 부러왔어 그랬더니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7번까지 없어요 그랬다고 2세의 마음가운데는 다윗은 아들도 아니야 그렇죠? 아들도 아니고 이상하게 다윗의 엄마는 등장을 안 해요 어디 가셨는지 일찍 돌아가셨나 가출하셨나 아들은 모르겠어요 엄마는 등장을 안 해요 엄마는 실종했는가 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니까 귀염받았다 그런 귀염받은 막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아들로 취급도 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욕하잖아요 이 자식이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러고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나를 버렸다 해요 가족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 어떤 곳이죠? 가정은 안아주는 것 아니에요? 가정은 날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가족 같은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안아줘야 돼요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뒤에서 남 욕하고 배차 가려고 그러고 정말 사탄의 자식들 같은 놈들이에요 교회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이 안 받아주고 가족이 용서 안 하면 어디서 용서해 줄 거예요? 어디서 받아줄 거예요? 교회는 받아줘야지 그게 교회거든요 가정은 받아줘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걸 경험 못했어요 버렸대요 아버지가 날 버렸대요 다윗은 이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버림받음이 뭔지 압니다 원래 여기 성도들이니까 하는데 하나님 나는 버림받음이 뭔지 압니다 이거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분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요 부모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을 곳은 다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만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용서가 안 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지만 자기가 꺼리 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버림받았다는 것 공동체 왕따 당했던 경험도 있고 친구 배신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남자를 소개시키려고 하면 처음에는 잠깐 소개해줘요 이러다가 두 번 만나면 자꾸만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여자예요 만나기 전에는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만나보면 다시 도전해와 그래서 꼭 남자 멱살 잡고 나오다 끝나 화가 나는지 그 놈이 꼽술머리였는데 꼽술머리라고 또 싫다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파마라서 피라고 상처의 상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다윗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버림받은 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듭니다 저는 우리 형대세계의 성도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던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목표가 쉬워져요 이미 버림받은 것은 로마서 7장 경험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난 쓰레기라는 거 그거 깨우치려고 하면 꽤 오래 걸리는데 이미 다 깨우쳐왔잖아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돼 이미 다 자기 자신에서 포기를 다 했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요 우리 이렇게 예쁜 사람도 없잖아 외모 포기하는데 오래 안 걸리죠? 이미 늙었잖아 다 다 늙었잖아요 뱃살 나오고 다 늙었잖아 머리카락 다 빠져 입고 있잖아 더 있나요? 공부 되게 못했잖아 돈도 없잖아 거지 같잖아 로마서 7장 끝났죠? 이제 8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제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이 고백 그 얘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여가 성도가 더 멋있어요 더 로드 윌 태익 미 업 태익 미 업 내가 사전 찾아보지 않지만 태익 그런 거 잡아간다는 거 아니야 채 간다 업 나를 채 가서 이렇게 높여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더 로드 윌 태익 미 업 이런 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영어로 느껴봐요 태익 미 업 안 느껴져요? 여호와께서 나를 태익 해가지고 태익 아웃 아시겠죠? 커피 나를 태익 아웃 해가지고 태익 미 업 해준대요 해주세요 주님 따라서 해주세요 주님 더 로드 윌 태익 미 업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아버지 날 버렸지만 어머니 날 버렸지만 세상은 날 버렸지만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한대요 더 로드 윌 태익 미 업 나를 높여주신대요 나를 높여주신대요 영접해 주신대요 나를 잡아채서 높여주신대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안 될 놈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부모가 날 버릴 수 있어? 밤에 시비만 걸어 그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날 버릴 수 있어? 밤에 그거 가지고 A4용기 내장증 써놓고 이렇게 되기 귀찮은데 눈 아픈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러고 목사님 어쩌란 말이라도 도대체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 있어?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뿌리에는 다 원망이 있잖아요 다이슨은 달랐어요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않고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버림받음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 나는 버림받음이 뭔지 압니다 상처를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역전의 신앙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The Lord will take me up 나를 갖다가 높여주신대요 영접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능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로 합시다 자세히 계세요